대초원의 겨울 대초원의 겨울을 분열시키고 자신을 칸의 대항자로 선언했다. 칭기스카는 이러한 반역을 처단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었다. 그는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력을 찾아 서쪽으로 달렸다. 서요가 그를 보호한다면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. 북쪽의 타이치우드 마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우리를 따르도록 그곳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서요가 그들은 저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들은 당신의 전쟁을 지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서요가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전쟁을 지원이의 실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서요가 그들은 자신의 전쟁을 지원이 있으며, 서요가 그들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서요가 그들은 왜 이래?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마십쇼. 당신을 돕겠습니다. 분명히 안쥬 쥬트 쥬트 공격해주세요 공격해주세요 팀 공격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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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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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게 쭈게 이렇게 루스게 쌀쌀 쌀인다시 쌀쌀 반딱 중 쌀쌀 반딱 중 바리다구청구 쌀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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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들려왔던 장면은? 자막은? 손이 많이 안 먹고싶어요. 손이 너무 많이 안 되는건가요? 손이 안 대기 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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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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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춘, 맞춘, 맞춘 맞춘 다크 맞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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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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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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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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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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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